70살 동갑내기인 두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건강관리만 잘 돼 있다면 70살도 청춘이긴 하죠. 가부장적인 남편을 만나 남편에게 맞추면서만 살아온 데루코 할머니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모든 돈을 고급 실버타운에 투자했던 그러나 도무지 살 수 없어서 거기서 뛰쳐나온 루이 이 두 할머니 혹은 두 여성의 재미난 탈출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노우의 아레노 장편소설 데루코와 루이 1장 데루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루이라면 분명 그렇게 말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데루코는 유부초밥을 만들고 있었다. 양념한 밥에는 차조기와 뱅어, 참깨를 넣었다. 이걸 보면 또 그렇게 말하겠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데루코는 평소처럼 머릿속에 루이에게 대꾸했다. 맛있는 게 좋은 걸, 맛있는 걸 먹어야 기운도 난단 말이야. 유부초밥은 전부 스무 개. 열 개는 싸가고 나머지 열 개는 남편 도시로의 몫으로 남겨둘 생각이다. 압력솥에서 칙칙 소리가 난다. 데루코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다. 이대로 뜸을 들이면 소고기 와인 조림이 완성된다. 아무리 도시로라고 해도 압력솥 뚜껑 정도는 열 수 있겠지. 아니, 폭발할까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식으면 뚜껑을 열어서 랩을 씌워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계속해서 들려오는 루이의 목소리. 마지막이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데루코는 그렇게 대꾸했다. 소고기 와인 조림은 무척 맛있기도 하거니와 레드 와인과 허브로 마리네이드 해둔 고기에 토마토 통조림을 부어 끓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요리다. 이틀 전 루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날 장을 보러 가서 재료를 사오고 마리네이드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래, 그때 이미 결정했던 거야. 데루코는 생각했다. 꼬박 이틀 동안 고민한 것 같은 기분이지만 사실은 전화를 받자마자 아니, 아마 루이의 도와줘라는 말을 들은 순간 결정했던 것이다. 데루코는 도와달라고 말하던 루이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떠올렸다. 데루코와 루이는 둘 다 올해로 70이 되었다. 이웃도시에 공립중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14살이었으니까 56년이나 알고 지내는 사이다. 실질적으로 친해진 건 서른이 돼서부터지만 그때부터 헤아려도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루이는 한 번도 데루코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절실한 목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데루코는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던 자신이 드디어 루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조금은 후련하면서 뿌듯하기까지 했다. 그런 한편으로 도와달라는 그 말이 마치 자기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생각도 들었다. 유부초밥이 완성되었다. 하는 김에 계란말이도 만들었다. 도시로가 먹을 것은 7기 차나베, 가져갈 것은 나무 도시락통에 담았다. 그렇다. 이 나무 도시락통도 전화를 받은 그날 바로 사두었었다. 냉장고에 있던 장아찌까지 조금 썰어서 같이 담아두고 나자 일단 안심이 되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적어도 한 끼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자, 이제 짐을 싸볼까? 벽에 걸린 시계를 슬쩍 본다. 아직 10시를 막 지난 시간이다. 오늘 도시로는 골프를 치러 가서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올 예정이다. 괜찮아. 그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충분히 여유롭게 집을 나설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절실한 목소리로 부탁하는 루이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서두르자. 데루코는 침실로 들어가 워크인 클로젯에서 리모와의 슈트케이스를 꺼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쓰는 대형 가방이다. 우선 속옷과 옷과 신발을 집어넣는다. 이런 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든 되는 것들이다. 특별히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튼튼하면서 손빨래가 가능한 것 이런 기준으로 고른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원래는 할머니의 것이었다.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는 가져가기로 했다. 다시 걸칠 기회가 앞으로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반지꼬리, 좋아하는 소설책 3권, 앨범 이건 결혼할 때 가져온 거라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언니와 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다. 결혼 후의 앨범도 있지만 이쪽은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다. 결혼 사진도, 파리에 신혼여행 갔을 때의 사진도 전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미련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서글펐지만 그래서 더 마음을 굳힐 수 있었다. 결국 이 집에서 가져가고 싶은 건 별로 없었다. 슈트케이스를 침실에서 들고 나와 거실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가 아끼던 식기 몇 점과 통조림 몇 개를 챙겨서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침실로 가서 예금 통장과 그 외 귀중품을 숄더백에 챙겼다. 마지막으로 문득 생각이 났다. 드라이버.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릴 뻔했다. 생각나서 다행이다. 데루코는 현관 옆에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원래는 창고용으로 설계된 방이지만 도시로가 서재로 사용하고 있다. 서재라고는 하지만 이 방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적은 없었다. 데루코가 노크를 깜빡하고 문을 열기라도 하면 도시로는 당황한 얼굴로 노트북 컴퓨터를 닫아버리는 게 일상이었다.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드라이버를 찾자. 그런 공구류는 책상 옆 붓박이 선반에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다. 드라이버는 일단 도시로의 물건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집에서 드라이버를 쓸 일이 생겼을 때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도루코였으니까. 하지만 오늘따라 드라이버가 보이지 않는다. 바구니 안에는 온갖 물건이 뒤섞여 들어가 있지만 드라이버는 항상 가장 위에 놓여 있었는데. 데루코는 초조한 마음에 바구니 안의 물건을 바닥에 모두 쏟아 부었다. 아, 여기 있다. 안쪽에 들어가 있었구나. 다행이다. 도시로는 정리정돈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바구니 안에서 뭘 찾으려고 이리저리 휘졌다가 드라이버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이었다. 그런 성격이니 드라이버가 없어진 걸 한동안 모르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건들을 바구니에 도로 담으려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조그만 것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OTP다. 은행명이 쓰여 있다. 거래해 본 적 없는 은행이다. 아니, 거래는 있었을 것이다. 도시로가 나몰래 거래하던 곳이 이 은행이었을 것이다. 데루코는 그것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바구니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데루코는 부엌에 있는 원목 스툴에 앉았다. 부엌은 데루코의 성역으로 스툴은 동료이자 이 집안에서 유일한 데루코의 편이었다. 여기서 이 의자에 앉아 밤을 까고 콩나물 뿌리를 다듬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높은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부엌에서 꺼내와 밟고 올라서기도 했다. 도시로에게 한 번 그런 일을 부탁했다가 어마어마한 비난과 잔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그 후로 두 번 다시 부탁하지 않았다. 할 수만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다. 식기 수납장 서랍에서 꺼낸 규교도의 편지지를 아일랜드 식탁 위에 펼친다. 즉 부엌은 데루코의 서재이기도 했다. 방금 말씀드린 규교도의 편지지 이 규교도는 일본에서 유명한 전통 공예품 전문점으로 문구류, 서예용품, 향 등을 전문적으로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편지지란 뜻이죠. 무슨 말을 남길지 생각했다. 잘 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싶었지만 억측의 여지를 남겼다가는 쓸데없이 일이 커져서 뒷수습이 귀찮아질지도 모른다. 잘 있어요. 저는 떠납니다. 이건 어떨까? 아직 억측의 여지가 있을까? 나에게 갈 곳이 있을 리 없다고 그이는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쓸까? 굿바이 라든가? 더 불안하게 만들려나? 도시로가 다자이오사무에 굿바이 를 읽었을 리 없지만 게다가 그 사람과 헤어지는데 굿 이런 형용사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일단 베르코 본인이 죽을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해둬야 한다. 경찰의 실종신고가 들어가는 사태는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도시로가 알아채야 한다. 도시로는 체면에 목을 매는 성격인 만큼 경찰까지 불러서 일을 키우기도 싫고 주위에도 당분간 비밀로 해야겠다는 심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베르코는 생각 끝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었다. 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살아갈게요. 그렇게 베르코는 슈트케이스를 끌고 39년간 살아온 그 집을 아니 45년에 이르는 도시로와의 결혼생활을 박차고 나왔다. 베르코는 핸들을 쥐고 있다. 은색 BMW 도시로의 애차다. 이것을 훔친 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도시로의 생각에 이것을 훔친 건 상당히 꺼림칙하지만 앞으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도시로가 골프를 치러 갈 때는 항상 동료 중 누군가가 데리러 와서 태워간다. 그래야 점심 식사 때 맥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데리러 오는 동료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행의 날을 오늘로 잡았다. 운전은 익숙하다. 왜냐하면 골프를 치러 갈 때와 비슷한 이유로 술을 마신 도시로를 데리러 가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그이가 정년을 맡기 전에는 일주일의 사흘은 자정 무렵이 되면 신바시나 긴자로 차를 출발시키곤 했다. 도시로가 데루코에게 면허를 따게 한 건 그러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주말에 식재료를 사러 갈 때 자기가 따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이 차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차 쪽은 도시로가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데루코는 생각했다. 차에 타면서 루이에게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를 해두었다. 역 앞 로터리에 루이가 이미 서 있는 게 보였다. 빨간색의 책 넓은 모자에 까만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들어간 여름 니트 선명한 초록색의 나팔바지 큰 체격과 글래머러스한 체형 이목구비가 모두 크고 뚜렷한 얼굴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여배우의 만년을 떠올리게 한다. 외모도 성격도 루이와 데루코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정반대라고 데루코는 생각해왔다. 반면 데루코는 귀밑까지 오는 백발의 단발머리에 키는 루이와 비슷하지만 몸집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목구비도 동양적이고 오늘은 줄무늬 리넨 셔츠에 넉넉한 치노 팬츠 차림이다. 루이! 데루코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루이를 불렀다. 루이는 조금 놀란 듯했다. 이제까지 데루코가 루이와 만날 때 차를 끌고 나온 적은 없었으니까. 루이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짐은 작은 여행가방 하나뿐이다. 그건 뒷좌석에 실었다. 늦었잖아! 그것이 루이의 첫 마디였다. 육감적인 그 입술에 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는 것에 데루코는 감탄했다. 전화하고부터 10분도 안 걸렸는데 로터리를 나가면서 데루코가 말했다. 내가 전화한 거는 엊그제잖아. 이틀이나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내가 이 나이에 계속 만카에서 자야겠니? 만카? 만화 카페. 아주 싸게 머물 수 있거든. 비즈호보다 훨씬 더. 비즈호? 아, 비즈니스 호텔. 다 줄여 말하니까 못 알아듣겠어. 그걸 못 알아듣는 거는 네가 이 BMW나 끌고 다니는 세상 물적 모르는 사모님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 이틀 걸려서 서방님 허가가 떨어진 거야? 나, 너희 집에 좀 묵을 수 있어. 서방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주상복합 아파트 옆에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다. 루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데루코와 도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그게 루이다. 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가 되기도 해. 처음이니까 말이야. 내가 너의,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만나는 거. 배우자라는 표현을 선택하다니 루이로서는 고민한 결과일 거라고 데루코는 생각한다. 안 만나. 뭐? 집에 없어? 어디 갔니? 내가 온다고 했어? 아니야. 그 사람이 있는 집에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 그럼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데? 나가노.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데루코는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이 길을 따라가면 고속도로로 들어서게 된다. 길은 한산했다. 여름 휴가철은 이미 지났고, 오늘은 평일이니까. 하늘은 맑고 기온은 높다. 에어컨을 튼 차 안에서 여름의 마지막 발버둥 같은 따가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도착하면 물을 바로 쓸 수 있으려나. 데루코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루이에게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불쾌한 냄새는 아니지만 뭔가 인공적인 과일 향이 난다. 아마 만카에 있던 샴푸나 비누냄새겠지. 물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는다. 만화 카페라는 게 어떤 곳인진 잘 모르지만 거기서 이틀이나 참고 지내야 했다는 게 미안할 뿐이었다. 어, 별장이 있는 줄은 몰랐네. 루이가 말했다. 그 얘기는 아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역시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아니, 뭐. 데루코는 말을 흐렸다. 언제 샀어? 응? 알려줬으면 놀러 갔을 텐데. 올해도 갔다 왔어? 아유, 역시 있는 집은 다르네. 응? 또 내가 싫은 소리 할까봐 그냥 비밀로 했구나. 응? 알아서 대답까지 생각해 주기에 데루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속 시원하다. 루이는 양팔을 쭉 뻗었다. 차 안에서는 모자도 벗고 있어서 금색에 가까운 연갈색으로 염색한 짧은 머리카락이 위아래로 살랑거렸다. 아, 좁아 터진 차 안이라도 슬버타운보다는 훨씬 나아. 숨이 쉬어지잖아. 아, 공기가 맛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테루코는 반격태세로 돌아서기로 했다. 슬버타운에 들어가 살겠다니. 응? 너한테 그게 가능할 리가 있니? 아이, 슬버타운이 아니라 시니어 레지던스야. 자기 입으로 슬버타운이라고 말해놓고선 루이는 그렇게 정정했다. 슬버나 시니어나 노인들만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 테루코는 그렇게 받아쳤다. 사실 슬버타운과 시니어 레지던스가 어떻게 다른지 루이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노인 맞는데 뭐. 루이가 입술을 삐죽거렸다. 노인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우워 우워 신음하며 배회하는 좀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사실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으면서. 테루코가 말하자 루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음, 뭐 그렇긴 하지 하고 동의했다. 테루코가 웃자 루이도 따라 웃었다. 테루코는 갑자기 즐거워졌다. 항상 그렇다. 루이와 함께 있으면 늘 즐겁다. 말싸움을 하고 있다가도 결국엔 즐거워진다. 암흑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루이의 존재는 구원과도 같았다. 아휴, 기가 죽어있었다는 건 인정할게.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 모처럼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걸 실버타운에 들어가는데 다 써버리겠다니 말이야. 당첨금은 50만엔이었다. 루이는 그걸 보증금에 보태서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를 했던가 아무튼 그곳에 입주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테루코가 만류한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이미 루이가 모든 수속을 끝낸 뒤였다. 아휴, 뭐 그다지 유쾌한 장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형편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루이는 전방을 보며 말했다. 그 형편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화로 대충 들었다. 테루코도 루이와 마찬가지로 어이없어하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어질 무용담에 대해서도 루이가 실버타운, 아니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유가 됐던 사건 말이다. 본때를 보여줬다며. 어떻게 한 거야?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들을 생각이었는데 참지 못하고 묻고 말았다. 루이는 슬쩍 데루코 쪽을 보고는 무릎 위에 모조 버킨백 안을 뒤적거렸다. 이거 루이가 꺼내서 보여준 건 립스틱이었다. 루이가 뚜껑을 열자 내용물이 거칠게 다 달아버린 것이 보였다. 오늘 루이의 입술과 같은 색깔이다. 이걸로 대문짝만하게 X자를 그려줬지. 나쁜 놈들의 문짝에다 말이야. 뭐였지?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아니고. 열려라 참깨. 응? 그거 말이야. 오오오. 알리바바. 신이 난 데루코가 크게 소리쳤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다. 도적이 알리바바의 집을 발견해서 문에 표시를 해놓자. 모르지 않아. 라는 현명한 처녀가 그 처녀는 알리바바하고 어떤 관계였더라. 아무튼 그 처녀가 이웃집 문에도 모조리 표시를 해서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하게 했었다. 맞아. 그거야. 찾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놈들의 악행을 널리 알리려고 한 거지만 말이야. 그놈들이야말로 도적이나 마찬가지니까. 호호호. 클립스틱으로 문에다 X표를 그렸으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네. 하하하하. 데루코는 크게 웃었다. 루이와 함께 있으면 자주 이렇게 웃게 된다. 그때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다. 아, 나는 네 웃음소리가 정말 좋아. 루이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나한테는 루이 네 웃음소리가 그래. 데루코가 대답했다. 대답했다. 아, 말은 잘해. 루이는 쑥스러워하며 팔꿈치로 데루코를 쿡쿡 찔렀다. 데루코는 다시 하하하하 마음껏 웃으며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데루코와 루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둘이 살던 도쿄 외곽 지역에는 논과 밭이 아직 제법 남아있었다. 데루코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토마토다. 학교 가는 길에 토마토 밭이 있었다. 밭과 밭 사이에 좁은 두렁길을 걸어 학교를 다녔다. 여름이면 작고 파란 토마토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다가 빨갛게 다 익기 직전에 수확되어 밭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다 가끔 한두 개씩 빨갛게 익을 때까지 남아있는 토마토가 있었는데 그런 토마토를 볼 때마다 당시에 데루코는 루이를 떠올리곤 했다. 갈라지거나 모양이 일그러진 탓에 외롭게 남아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 꿋꿋하게 살아남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꿋꿋함에는 어딘가 비장함이 감돌았다. 갈라진 토마토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 표정은 루이의 웃는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다. 데루코와 루이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동안 같은 반이었지만 접촉이 거의 없었다. 드넓은 초원의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같은 관계였다. 아니 초원에서라면 초원에서라면 사자가 얼룩말을 덮치는 사건이라도 일어났겠지만 그런 종류의 접촉마저도 없이 각자의 구역에서 서식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데루코는 교내 모의고사에서 항상 3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고 루이는 시험을 보다 말고 교실을 나가버리거나 가방 안에 담배를 숨겼다가 들켜서 수시로 교무실에 불려가는 불량 학생이었다.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말을 나눌 기회도 필요도 없이 중학교 2학년을 보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말에 태풍에 버금가는 큰 비가 내렸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비가 그친 상태였지만 데루코가 토마토밭까지 와봤더니 두렁길이 완전히 물에 잠겨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혀 우두커니 서있는데 그때 거기에 루이가 나타났다. 나중에 루이에게 집주소를 물어보았더니 그 두렁길은 루이가 학교로 가는 길이기도 했다. 평소에는 데루코보다 훨씬 늦게 그 길을 지나갔지만 왜냐면 루이는 지각 상습범이기도 했으니까. 그날은 가까운 강에 물이 얼마나 불었나 구경하러 갔다가 바로 학교로 향하던 길이었다. 고 나중에 들었다. 아무튼 그러자 같은 반의 얼룩말 아니면 기른쯤 되는 여자애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있었던 것이다. 우와 거의 개울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두렁길을 보고 루이는 기쁜듯이 탄성을 질렀다. 가자 루이가 데루코에게 말했다. 데루코가 멍하니 서있자 루이는 데루코의 손을 잡아 끌었다.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데루코는 그만 루이의 손에 이끌려 질거리는 진흙탕으로 질퍽거리는 진흙탕으로 함께 들어서게 되었다. 이야 세상에 굉장하다 루이는 소란을 떨면서 데루코를 거침없이 잡아 끌었다. 야야 근데 너는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냐 중간에 갑자기 물이 깊어지자 교복 치마를 둘둘 걷어올리면서 루이가 물었다. 어? 아니 뭐 데루코도 루이를 따라 치마를 거두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고 했다. 역시 우등생은 다르네. 데루코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루이가 혼자서 그렇게 대답해버리는 바람에 그 밑도 끝도 없는 납득 방식에 데루코는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데루코가 루이 앞에서 소리내어 웃은 첫 순간이었다. 물에 잠기지 않은 곳까지 도착하자 루이는 그럼 잘가 하고 한 손을 들어 보이더니 뛰어서 가버렸다. 그건 널 배려해서 그런 거야. 같이 등교 있다가는 괜히 입방어에 오르내릴 테니까 말이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중에 루이는 그렇게 설명했다. 신발도 교복 치마도 흠뻑 젖어버리는 바람에 그날은 둘 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일을 길기로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은 없었다. 둘 사이에 교류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16년 뒤에 일이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루이가 말했다. 지금 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조성된 허브 가든의 벤치에 앉아있다. 아침에 밀크티를 한 병 마신 게 다라고 루이가 말하기에 여기서 유부초밥을 먹기로 한 것이다. 아휴 참 이럴 때까지 굳이 이런 걸 만들어 온다니까 정말 나야 뭐 계속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던 참이라 고맙지만 말이야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데루코는 생각했다. 한편 루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데루코가 그런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다. 도시로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가출을 했다는 것도 앞으로의 계획도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으니까. 어우 어쩜 좋아 이거 뱅어가 들어있잖아. 아이고 요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구나 넌. 어우 진짜 너무 맛있다. 루이는 환성을 질렀다. 데루코도 함께 먹었다. 당연히 맛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는 이런 순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공을 들인다는 것은 데루코 자신의 좋은 점일지 나쁜 점일지 생각 생각하다가 도시로도 유부초밥을 먹으려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먹어주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누굴 놀리는 거야 하고 소리치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쪽이 마음 편할지 잘 모르겠다. 도시로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어쨌든 45년간이나 함께 살았으니까. 루이는 세 개째의 유부초밥에 손을 뻗고 데루코도 한 개 더 먹을까 생각하던 그때였다. 거찬 느긋하게도 드시네. 웬 험악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요? 어? 휴게소가 무슨 소풍장소인 줄 아나? 남들 생각도 좀 하시오? 시비를 걸어온 건 30세 정도의 체격 좋은 남자였다. 말과 태도가 험악한 데 비해 입은 옷은 빨간 폴로 셔츠에 화이트 지인으로 극히 평범했다. 그 옆에는 남자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미니 스커트와 탱크톱에 씰스루 볼레로 같은 걸 걸친 여자가 곱게 화장한 얼굴로 서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 거기 저희가 여기 오면 항상 앉는 자리거든요. 여자는 사나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데로코는 흘끗 루이 쪽을 보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입자를 응시하고 있다.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은 입안 가득 유부초밥이 들어있는 탓일 것이다. 데로코는 망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망설이지 말자는 것이 이제부터 살아갈 인생의 테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숄더백을 뒤져서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색에 있던 것 중에 가장 진한 색으로 챙겨왔다. 그리고는 천천히 셔츠의 오른쪽 소매를 걷어올렸다. 이쪽 팔에는 문신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빨간 폴러 셔츠의 남자와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좋았어. 데로코는 마음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미니 스커트의 여자가 불을 뿜었다. 뭐야 팔 토시잖아. 큰일 났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나 차창 밖으로 이 팔을 슬쩍 내밀면 시비가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서에 쓰여있었는데 뭘 잘난 척 하면서 팔을 걷고 있어요. 웃겨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우스워 보이셔 거기 할머니 다시 공격이 시작되고 말았다. 베루코는 다시 루이를 쳐다보았다.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어떻게 좀 해달라는 표정이었을 것이다. 루이가 눈을 불아렸다. 유부초밥을 드디어 다 삼킨 것이다. 사람 우습게 보는 건 그쪽 이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고 싶거든 예의 바르게 부탁을 해. 항상 앉는 자리라니 내가 웃기지도 않아서 댁들이 와서 앉았건 말았건 우리가 알게 뭔데 할머니인 줄 알면 노인 공경이나 할 일이지 웃기고 있는 건 그쪽 이세요.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대단한 박력이다. 루이는 샹송 가수니까 성량이 크다. 가든 내에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다. 주차장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볼 정도다. 두 젊은이는 확연히 기가 죽어보였다. 할머니가 이렇게 반격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됐어. 그냥 가자. 여자가 남자에게 속삭였다. 찟! 남자는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혀를 차고는 둘은 사라졌다. 데루코는 세 번째로 루이 쪽을 보았다. 이번에는 조심스레 눈치를 보듯이. 그래도 애썼어. 얄밉게도 루이는 상냥하게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웃음을 꾹 참는 얼굴로.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차 안은 조용해졌다. 문신 모양 팔토시를 두고 한바탕 웃어져 치더니 루이는 이제 좀 만족한 모양이다. 데루코의 긴장감이 전해진 탓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알아차렸는지도 지금 차는 야스가타케 기슬계 별장지 안을 달리고 있었다. 야스가타테는요 나가노와 야마나시에 걸친 고원지대로 여름에는 피서지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철저히 조사해 두었다. 하지만 어느 집이 좋을지는 실제로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너네 별장인데 어딘지 위치를 잊어버린 거야?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온 끝에 데루코가 차를 유턴하자 루이는 조금 불안한 듯이 그렇게 물었다. 좀 조용히 해봐. 데루코는 오른쪽 길로 들어섰다. 이 계절에 별장지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른 차도 입주민도 전혀 마주치지 않았다. 물론 그런 시기인 것을 감안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다지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산속 깊은 곳의 별장지라는 것도 중요한 점이었다. 쭉 돌아본 끝에 후보를 두 채 찾아냈다. 이쪽 길도 좋아보인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반대편에 집이 한 채 있다. 데루코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차를 세운다. 나무에 가려져서 밖에서 보기에 차가 바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바람직하다. 진갈색 통나무로 지어진 단순한 구조의 집이었는데 상당히 낡아서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했다. 여기로 하자. 그렇게 정했다. 여기야? 루이가 실망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다. 좀 더 모던하고 깨끗한 별장을 상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집에는 언제 주인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응 여기야. 데루코는 겨련하게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당연히 잠겨있었다. 몇 년씩 방치해 두더라도 보통 문 정도는 잠그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데루코는 숄더백 안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2장 루이 물은 오케이. 별장을 사용할 때마다 물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일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문제없었다. 수도 꼭지를 틀자 물은 바로 나왔다. 데루코가 조사한 바로는 이 별장지의 수도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서 연초에 1년분을 내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정해진 양까지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별장 안에 온천을 파서 물을 끌어다 쓰거나 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써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전기는 사용할 수 없다. 데루코의 말로는 차단기를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겠지만 전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요금이 나오고 그건 진짜 집주인에게 청구된다. 그랬다간 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거기서 꼬리를 잡힐 위험이 크다. 가스도 마찬가지다. 이 일대는 도시 가스가 아니라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는데 데루코도 그 구조는 잘 모르지만 사용하면 미터기가 움직일 테고 그렇다면 전기와 같은 위험이 있다.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시점에 루이는 대충 사정을 이해했다. 뭐 이 집에 들어오면서 데루코가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내들었을 때 어느 정도 눈치는 챘지만 여기 너네 별장 아니지 루이는 말했다. 데루코는 부엌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고 있느라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는 사람 누구네 별장인 것도 아니고 응? 너 남의 별장에 불법 침입을 한 거야? 맨발 위를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저도 모르게 깨악 소리를 지르며 물러섰더니 살진 귀뚜라미 비슷한 벌레가 먼지로 뒤덮인 마루 위를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해가 지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집안은 어두컴컴하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하다. 천장과 벽 위쪽으로는 거미줄이 쳐져 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불법 침입을 한 거지? 통조림과 레토르트 식품이 든 상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데루코가 돌아와서는 그렇게 말했다. 먹을 수 있는 게 꽤 많이 남아있더라며 신나 보인다. 어느새 머리수건까지 두르고 있다. 남의 집 물건이니까 가능한 건드리고 쉽지 않지만 비상식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잖아. 아 있잖아 데루코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이거 범죄거든 경찰한테 들키면 체포당한다고 알고는 있어? 당연하지 그것도 모를까 날 뭘로 보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데루코는 말했다. 아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 데루코는 들떠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루이도 수긍하고 말았다. 그 시점에 데루코의 생각과 결의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루코가 상관없다고 한다면 나도 상관없다고 루이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둘은 우선 집 청소를 시작했다. 데루코와 루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 2회차를 시작하는 두 여자와 두 여자의 통쾌한 질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늘 저희한테 새 책 증정 이벤트를 해주시는 필름 출판사에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미스터리 물인 줄 알고 홍보를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첫 장을 딱 읽고 나서는 이거는 무조건 도와드리겠다. 작가 필력이 확실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생 70에 인생 2회차를 시작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도 그 음차로 흉내낸 그 영화를 약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줄거리는 다 잊었지만 델마와 루이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무모하게 절벽 아래로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데도 그 당시 전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열광을 했었습니다. 자유와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주체적인 삶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쓰는 고군분투기 였는데요. 그 모습에 모든 젊은이들이 여성들이 열광을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나이 대비 젊음이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70대 할머니 두 분에게도 델마와 루이스 버전의 탈주극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리가 난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미스터리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간 장편 소설이어서 현재는 10% 미만으로만 낭독을 해야 했고요. 여러분께서 완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두드러기 증상을 갖고 계신 걸 알면서도 안자비가 자비로 이거 편집비까지 내가면서 이 책의 신간 홍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요. 이번에는 저한테 주신 책 말고도 특별히 5권의 책을 우리 안자비 구독자분들께 선물해 주겠다고 출판사 측에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영상을 다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안자비 커뮤니티로 오시면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음을 다 마쳤지만 이게 영상으로 편집돼서 올라오는 시간은 또 엿장수 마음 편집실 마음이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이 영상 만나고 계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백을 하자면 안자비는 어제부터 감기 증세가 살짝 있었어요. 목이 칼칼하고 그래서 오늘 혹시 코로나인가 병원에 갔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데 목감기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서 점점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늦어도 읽어야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남은 내일 아침에는 완전 코맹맹이가 되는 게 저의 감기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랑 마지막이 목소리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작할 때만 해도 콧물이 별로 안 났는데 중간에는 엄청 풀어대면서 녹음했거든요. 네. 수다가 너무 길었네요. 데루코와 루이 이노우의 아레노 장편 소설 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살아갈게요. 라는 데루코의 남편을 향한 작별 인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사실 그동안은 살아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남편과 힘겹게 살아왔던 데루코와 아직은 우리가 그 사연을 자세히 알 수 없는 루이 두 친구 간의 우정의 탈출 여행 응원하면서요. 여러분께 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신 분들은 서점에서 구매하시거나 도서관에 이 책 새로 나왔다는데 좀 사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도서관 사서들은요. 이번 달엔 또 무슨 신간을 사나 고민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 책 사주세요 하면 아주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책 다섯 권 받고 안소연 안자비 엄청 홍보해 드리고 있네요. 그만큼 저는 구독자분들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